엽 엽 집 집 집 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 시계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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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겜길고 아이씨 겜길고 있으면 우스한테 지진 않겠네 창의적인 인공지능 나올 때까지 그냥 버텨 숨 참아 숨 참습니다 축전기만 나와도 할만하네 오 어쩔껀데 우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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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ㄴ ㅇㄴ 아 트롤하면 해야겠다 트롤링 창의적인 인공지능 별 필요 없는데 룬축전기 찾으러 가야겠다 룬축전기 저주 돌리면 저주 돌리면 저주나옴 룬축전기 아니 룬축전기 부패 지금 들고 갈 만하네 부패한 디펙트요 저쪽에 가면 더 많이 쏘 저쪽에 가면 더 많이 쏘 속박소 룬축전기 시작이다 창공 배타트 은근 골 받네 다시 시작 썼어야 했는데 다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끝난줄 알았네 웃자냐 이거 웃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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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에 기대는 수밖에 버퍼뚜기 또 릴리에 창공 아무튼 생성된 버퍼뚜기 또 내 포션 니다 가져라 가져라 백딜 막는 법 백방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형 못하는 디백트 전형을 못한다니 좀 슬픈걸 수리검 소비 소비는 에바지 아 룬축전기 찾아봐야 되는데 아 참 미친거 아니니? 네 지금 일단 아 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하면 되겠네. 구독. 구독하면 안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서둘러 여기 있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기적인 인공지능에서 별 쓰잘데기 없는 것만 나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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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를 버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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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